그 다음에 티타늄이에요. 아까 본 시멘트는 제가 인하우스 매니팩처링이라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티타늄은 이거 허가받는 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이 티타늄 보형물이 허가를 받는 데 한 3년 걸렸고 지금 제가 활용한 게 거의 한 3년 좀 된 것 같아요. 아까보다 굉장히 단순해졌죠. CT 찍고 모델링하고 프린터로 보형물을 뽑아서 보형물을 넣는 거예요. 얘는 뼈 모양을 뽑아서 손으로 조물딱 조물딱 만들고 막 갈아내고 의사가 직접 만들어서 보형물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단계가 없어진 거예요. 프린터가 티타늄 보형물을 뽑아버리는 거죠. 장점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다 보니까는 어디 힘을 받는 데나 내 인체에 중요한 장기 같은 걸 보호하는 데에 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뼈랑 융합이 돼요. 그래서 뭐 뼈랑 붙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뼈랑 이렇게 융합되면서 퓨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오스테어 인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컨덕션이라는 단어, 오스테어 컨덕션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거는 뼈가 생성되는 거고요. 인덕션은 주변의 뼈가 자라들어가서 붙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런 티타늄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묻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쓰이고 하지만 단점은 굉장히, 이게 그림으로는 간단한데 이 과정이 굉장히 고도해요. 모델을 하고 이 모델 하는데도 어떤 거는 막 4, 5시간씩 걸리거든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드는 데 한 4, 5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뽑는데 보통 한 요만한 거? 한 요만한 거 뽑는데 출력 시간이 한 8시간 걸려요. 그리고 출력을 하고서 이게 바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열을 식혀야 돼요. 레이저가 막 금속가루를 이렇게 쏴가지고 녹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식히는데 또 한 반나절 걸려요. 그 다음에 뭐 제거하고 후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뭘 하나 뽑더라도 그냥 근 하루가 걸려요. 입사시간이. 그래서 기계가 굉장히 고가인데 굉장히 고가의 기계가 하루 종일 뽑아야 돼요. 또 그거를 또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사분이 또 다루시는 분이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하지만 환자는 편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기간은 알아서 뒤에서 하는 거고 수술할 때는 이거 가지고 딱 넣고 콩콩콩 이렇게 고정만 하면 되는. 굉장히 좀 단순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뼈랑 붙으면 제거가 안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거가 아예 안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뼈 수술을 하고 나서 나사를 박잖아요. 나사를 박으면 나사도 티타늄 재료를 쓰기 때문에 뼈가 자라들어가서 나사랑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에 나사를 이렇게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나사랑 이 뼈랑 붙어요. 근데 빼려면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나사 머리로 이렇게 돌려서 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잘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년 넘어가면요. 이 뼈랑 이 나사 산이랑 완전히 늘러붙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사 머리를 돌렸는데 머리통만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또 뽑으려면 그 주변을 파서라도 뽑을 수는 있어요. 또 하나는 나사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서 뼈가 이 나사 머리를 더 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래된 나사는 못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뽑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사 산에 그 십자 모양이든 뭐 어떤 사각형이든 별 모양이든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뼈가 꽉 차요. 그러면 이제 못 뽑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걸 다 파요. 뼈를. 그걸 다 파가지고 나사 머리가 들어가게 제가 드라이버를 가진 거가 들어가게 그걸 일일이 다 파요. 그래가지고 돌려서 빼요. 그래서 못 빼지는 않아요. 뺄 수는 있는데 굉장히 고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이거를 수정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아까 본 시멘트 같은 경우는 크면 더 줄이기도 하고 작으면 더 붙여서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티타늄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해요.